내 필요한 거는 다 사다 줍니다. 그런 게 내 아들 고맙다. 이제 그만 사다. 엄마 근처 하지 말고 네 장가 가서 그게 잘 사는 게 그게 소원이다. 어쩐지 엄마 소원 잃어주라. 그게 제일 고맙다. 우리 아들. 그래요. 호자시네, 정말로. 너무 호자시네요. 홈쇼핑에서 화장품도 떨어지지 않게 사다 주시고. 원래 아들만 셋이잖아요. 아들 둘 낳고 설거지 시킬 딸을 놓으려고 제 세차를 딱 놨는데 저도 아들로 나와서 섭섭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어릴 때 있어가지고 그럼 딸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딸처럼. 아까 방송 보니까 어머니께서 웃자면 좋노. 장가를 한 번이라도 가달라 이렇게 어머니가 신신당부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스캔터 같은 거 한번 하셔야죠. 성 같은 거 안 보십니까? 이런 느낌 아시는 건 모르겠어요. 소개를 받았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미팅을 하면 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보니까 그런 분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폭탄이네. 폭탄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 그게 전신이 부쟁이야 이상했죠.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저 무슨 얘기야 알겠어요. 저 그게 폭탄이야. 저 폭탄이 나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폭탄이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소개도 안 해주셔. 아이고 짠해라.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형도 좀 힘들고 저도 힘드니까. 여자분들은 좀 나를 믿고 따라와 박력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벌어줄게. 야 너 저기 63빌딩 사줄게. 이런 멘트를 못 나아. 야 오빠 나 63빌딩 사줘 이러면. 어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나는 월세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자들이 다 떠나. 아 여기 있어야 돼. 못 하더라도 내가 사줄게. 미안 아직 월세 저한테. 여자분 63빌딩 사줘 그러면 뭐 살 수 있어 그러면. 오빠 63빌딩 나 사줄 수 있지? 나 사줄 수 있지? 어휴 이렇게. 갈등 생긴게. 이야. 무슨 갈등이 있어? 와 이야. 매력이 있으신데요. 아 이게 아니고. 한혜진 씨가 얘기하니까 다른 거야 생각이. 오 이야. 방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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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감해줄게. 간식으로. 아 아. 갈등이 생기네. 아 진짜 좀 힘들어? ㅋㅋㅋㅋㅋ 아들아. 아들아. 이뭐야. 외국 아가씨라도. 외국 아가씨. 내가 소개해 주려 했는데 너가 싫다 하니 나. 싫다 하지 말고 인자 나이도 들었으니깐 외국 아가씨라도 이제 알아보도록 해줄게. 내가 좀 니 마음만 있다고. 내가 알았고만. 제발 좀 장가 가도록 해봐라 신경을 써가지고 너구마이 다 늘어 가서 난주 죽고 나면 할래 빨리 좀 가서 아들아 내 머리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전에 약을 사주는데도 그거 다 먹었나 그거 먹어도 그리 머리가 안 나거나 나든 안 나든 엄마 해주는 거는 아들아 잘 챙겨 먹어야 된다 혹시나 알 수가 있나 그 더 나 안 빠져야 되나 우리 아들은 다 좋은데 머리 하나 없는 거 그게 탈입니다 우리 아들 머리 없어도 마음씨는 착합니다 뭐 술 담배도 안 먹고 살림국입니다 오면 고생은 안 시킬 겁니다 저 전국에 계신 아가씨 어쩌든지 우리 막둥이 아들한테도 시집 와서 어쩌든지 잘 사는 게 그게 소원이옵니다 머리카락이 좀 다른 사람보다 저희는 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 이뻐해서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알았지? 엄마 말 좀 들어라이? 엄마가 지금 알아보고 연락해라 어머니 어머니 엄마가 지금 던진 마지막 선구세 외국 아가씨 그럼 외국 아가씨 때문에 두 분이 싸움이 나셨다면서요 아니 아니 어머니께서 항상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외국 여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베트남 얘기만 나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어 하지 마소 바로 그냥 바로 이렇게 해봐 둘째야 베트남은 어떻노? 이러면 에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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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노총각 히스테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이것 때문에